이게 바로 저절들이 특산로 있는 게구나 차선분리대가 더 위험하다는 건 말이에요 어이구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? 그러게 말이야 안전을 생각해서 시세력? 어쩌다 어쩌다 내 사랑을 하고 바람내는 내가 말없이 벗은 그 소리도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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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너는 너는 내가 너는 너는 정답 너는 내가 너 너 너 너 너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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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